그 1주일 3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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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즙 먹을 수 있어요? 네, 들어가세요 이야 이야 다 끝났나? 사람들 가네? 우와 2층도 있네? 머리도시 잠세? 밖에 유리소 찍어보지 밖에 진열된 거 술은 뭐 드릴까요? 이게 머리인가 봐요 동글동글한 게 눈도 있어 좀 큰 게 매출이에요? 매출이면 머리를 못 먹어요 참새는 먹고요? 네, 머리가 참새는 되네요 머리를 씹어 먹어요? 그래요 거짓말 머리 없는 거는 참새가 아니에요 매출이 도막도막 내서 주는 수도 있어요 이게 참새라고 참새는 여기 전기줄에 매달려 있는 건가요? 흔히들 보는 참새를 네 그래요? 뭐지? 아이스크림 나도 모르겠어 단무지 고춧가루 새우 아멘 안쪽 고춧가루 참기름 참기름 고추 참기름 참기름 찹쌀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게 소스야. 일본사람이 와서 자기네 나라도 다 소스가 더 맛있을 때 일본이, 이 꼬치가 일본이 전문이잖아. 이 소스가 더 맛있어. 온다! 참새 맥주 한잔을 먼저 하고 먹어야지? 자, 그러면 시원하게 어허, 시원하다. 얘는 머리까지 먹는데? 응. 이게 나는 뼈도 날씨있는데? 참새야? 머리 없다 생각하고. 그냥 여기만 먹을래. 여기만 먹어. 다 찍어 먹어도 되는데? 어, 다 됐어. 야, 소스. 나온 닭. 오, 메추리. 통닭 같아, 통닭 모양이. 미니 통닭. 그렇지. 이거는 뼈채 씹어야 돼. 아, 뼈채 먹으면? 응, 그러면 구수해. 응. 저 참새 시키자니. 빨리 다 잡숴야 되는데. 응, 미니 통닭. 아, 다리 뼈까지 다 먹는다고요? 그냥 다 씹으면은 다 구수해. 그냥 이거 바를 게 없어. 다 씹어봐. 그런 거 같아. 은근히 크네요. 응, 그러니까. 메추리가. 참새 먹을 게 없어. 양이 작아서. 하하하하. 짠, 짠. 응, 이렇게 잡숴야. 아,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드릴까요? 이야. 하하. 개조개를 먹어볼까? 제철인데 지금. 개조개가 철안이에요, 지금. 냉동이에요, 저희 쪽. 그거랑 다 냉동이에요. 이런 데가 다 냉동이에요. 정주JAY야. 예. Anne,. 나마는 할 수가 없어. 공중은 따뜻한 걸로. 여, 다 그래요. 매츄리. 응. 물건 다 랩했더라구요. 짠. 니가 다 랩에, 닭다리 같아. 은근허가 닭다리 같아. 응? 오리 훈제 맛있네요 씹히네 진짜 오리 훈제 맛있네요 오리 훈제 맛있네요 소스 맛있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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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